정말로 국민들에게 관심이 있는 그 행사의 주인공인 유해를 최고의 예우를 다해서 우리의 전사자들을 대우했느냐의 문제를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많은 국민들이 지켜봤던 그 장면은 마치 생생하게 유해가 하와이에서 날라와서 도착해서 비행기에서 내려오는 듯한 그 장면은 연출이 됐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좀 아시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는 고향에 돌아온 영웅들에게 최고의 예우로 대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24일 도착한 참전용사 유해 147부가 서울 현충원이 아닌 항공기 안에 하루 동안 대기가 돼 있었다는 거죠. 정부 소식은요. 중앙일보 기자에게 본 행사가 다음 날 열릴 예정이라면 현충원에 임시 안치하는 게 예뻡니다. 유해를 예우한다면 현충원까지 안 가더라도 서울공항 안에 임시 안치소라도 만들어서 모셔 써야 했다. 70년 만에 대한민국 땅으로 돌아오는 건 아니냐. 하루를 대기하더라도 예우를 갖췄어야 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군 관계자는 어차피 도착지랑 행사지가 같은 서울공항이니까 굳이 현충원으로 모실 필요가 있었을까라고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이 부분과 관련돼서 강력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쇼를 위해서 70년 만에 돌아온 유해를 하루 동안 방치한 것 아니냐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쇼를 위해서 국민을 속인 것입니다. 쇼를 위해서는 국민을 속여도 된다. 거짓말을 해도 된다는 발상 자체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참전용사들의 유해가 이리저리 옮겨졌다는 점은 정말 묵고할 수 없습니다. 70년 만에 미국을 거쳐서 송환된 147구의 참전용사 유해봉환 행사는 엄숙하고 숭고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종전선언에만 집착하는 문재인 정부가 보여지기에 급급한 나머지 어이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실제로는 영웅에 대한 결례였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에게 사과하고 또 책임자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용태 의원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문재인 정부의 진정성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탁현민 씨가 비서관으로 복귀하지 않으셨어요? 복귀할 때 많은 사람이 얘기했죠. 논란이 될 거다. 그런데 실력이 좋으니까 재능을 사는 건데 무슨 문제가 있겠냐. 이 자리에서도 저하고 박용진 의원 걱정하셨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재능을 산 거니까 논란이 책임짐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탁현민이 비서관은 복잡하지 않고 국정홍보를 내용보다는 형식, 의미보다는 이미지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아니겠어요? 이번에 경우에도 아마 70년 만에 돌아오시는 유예에 대한 의미나 내용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얼마나 잘 국민들한테 멋있게 보여주느냐. 이거에만 관심이 있었던 형식과 이미지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죠. 아마 탁현민 비서관한테 저렇게 대하면 안 된다. 그리고 정말 불가피하게 하루 동안 유예를 모셔야 된다면 선축원으로 모셔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을 국방부 관계자가 하지 않았을까. 하지 않았으면 국방부 관계자는 군인도 아니고요. 그런데 얘기를 했으면 저렇게 그냥 저게 모셨다면 저게 전형적으로 탁현민 미서관으로 대표되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홍보 진정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걸 보면서 조금 연세드신 분들은 다 기억나실 거예요. 40년 전으로 제 기억이 소환됩니다. 비밀, 천규더 이런 정말 강대의 프로 레슬러들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산더미까지 큰 미국 레슬러나 일본 레슬러들 계속 코너에 몰리다가 때려 높이잖아요. 얼마 신났습니까.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다 쇼였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 볼 때는 정말 가슴이 먹먹할 정도로 대한민국을 외치고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게 자랑스러웠을 텐데 그걸 쇼라는 얘기를 듣고 나서 정말 황당했었거든요. 아마 이번 이 유예의 봉환 행사가 실제로는 저런 상황이었구나를 국민들이 아시고 나서 40년 전에 프로 레슬링 쇼처럼 어떤 극도 여탈감에 시달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용태 의원님의 개인 견해인데 박용진 의원님, 설마 정부가 전사들의 유예를 그렇게 대하지 않았겠죠? 그 전날 도착했을 때 대통령이 바빠서 못 가신 거고 국방부 장관이라도 가서 예를 다해서 맞이했겠죠? 그리고 비행기 아니더라도 정말로 정중하게 임시 안치소에 준하는 예우를 갖춰서 하룻밤 잘 모셨겠죠? 그냥 방치하지 않았겠죠? 저는 당연히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적어도 상실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들이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또 7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땅 속에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기를 기다리고 있던 분들을 함부로 대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다만 우리 김용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에 불가피하게 동원되어야 되는 이미지 메이킹이 있고 또 쇼잉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잘 설명하고 또 국민들에게 이게 과도해서 이게 차라리 과유불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나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고 조심하고 했었더라면 하는 생각은 있어요. 저는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는데 2003년도에 노무현 대통령이 제주에 가셔서 4.3항쟁 희생자들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했을 때 그럼 아주 눈물바다였었던 거를 기억을 합니다. 55년 만에 이렇게 사과를 대통령이 하는 거를 들으면서. 그리고 2017년으로 기억을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광주항쟁과 관련해서 광주지역에서 희생자들 말고요. 광주항쟁의 진실을 밝히라고 요구하면서 희생된 분들이 이름을 막 한분한분 불렀을 때 또 눈물받아였어요. 그러니까 정치인의 어떤 행보에서 특히 대통령의 행보에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수단들이 바로 이미지 메이킹 그리고 준비된 쇼잉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걸로 국민들에게 위로가 되고 또 국민들에게 진정한 통합의 길을 열어나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청와대나 우리 정부에서도 이번 유해봉안 관련해서 그렇게 하기 위한 일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이렇게 붉어지는 것 자체가 저는 붉어져 버린 것 자체가 좋은 의도로 준비했었던 과정 자체를 다 망가뜨리는 걸로 되고 있어서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